야 야 이거 골 때리네 용산에서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현수막을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뗄뻔했네 여사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아 뭐 경력이 엄청 대단한 게 없잖아 야 이게 뭐 전부 다 여사한테 그냥 지랄 떠고 있다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여사님 책임져 봐